부탁드립니다. 박시우씨입니다. 박시우씨께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팬분들이 아주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박시우씨. 정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박시우씨입니다. 어서오세요. 포도타임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부대 받으실까요? 자, 가운데쪽도 와주시고요. 자, 가운데쪽 그리고 또. 오른쪽까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박시우씨 인사 말씀 안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후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감이 좋으신지요, 오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국 팬들이 네 인생을 너무나도 사랑이 있어서 네, 오늘 하나의 너무나 프랑팬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이 있어요. 정말 정말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욕심나는 상 부문이 있을까요? 아, 베스트 커플상. 많은 커플 중에 있는데 우리 커플과의 자랑이라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어, 우리 커플과의 자랑이. 어, 우리 커플과의 자랑이. 어, 친해서 불쌍하고 희귀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도 보여줄 여러가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니까.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스트 커플을 잘 받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박시우 씨에게 다시 한 번 큰 응원의 목소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황금빛 내 인생으로 우리 박시우 씨 연기대상에 참석했죠. 이번에는요, 정말 역시나 많은 배우분들 사이에서 시대 선진 또한 강력한 추석 후보죠. 예, 황금빛 내 인생을 통해서 그야말로 무로는 연기력을 선보인 우리 신혜선 씨입니다. 앞서서 박시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베스트 커플 상 후보이기 때문에 아, 더더욱 오늘 기대가 되는 신혜선 씨인데요. 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 아, 얇은 드레스지만 환한 미소를 띄면서 우리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웨드카펫을 발동하는 우리 신혜선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포도타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취재진이 주목하고 있는 배우분 중에 한 분이세요. 자,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자, 왼쪽 그리고 또 중앙과 오른쪽까지 봐주시기를 봐야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신혜선 씨 인사 한 말씀 한번 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혜선입니다. 아, 정말 엄청난 연기를 지금 요즘 암방극장에서 선보이고 계신데 오늘 많은 분의 희상을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솔직한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 잘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앞서서 박시우 씨는 베스트 커플상 이건 우리가 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같은 마음이세요? 베스트 커플상은 항상 역시 나는 상이니까 받으면 너무 좋죠. 오늘 의상 자랑 한번 해주세요. 퍼즈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운데요? 하하하하 좋습니다. 앞으로도 드라마 계속해서 재밌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어, 앞으로도 기대하실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어서 재미있게 봐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